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선선하네요 저녁때 정말 다행이야 7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선선함이 유지되는 건 선생님 기억에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에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축복이니까 날씨 좋을 때 좀 더 좀 더 몰아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름 특강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원 강사로서 이름을 정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여름 강좌죠 바로 정리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는 강좌입니다 겨울에 들었을 때만 해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질이라는 게 어떤 역사처럼 어떤 시계열적인 정리도 아니고 원인 결과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뚜렷한 감옥도 아니고 생윤이라든가 어떤 사문처럼 어떠한 그 어떤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주제별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정리된 느낌이 있었을 거야 이 선생님 여름 강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지리를 전체 구조적으로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숲으로도 보여드리고 남으로도 보여드리는데 죽이는 게 주제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냥 단박에 출제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약속하잖아 항상 워낙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실직고를 통해서 이 여름특강 강좌를 통해서 사탐이 드디어 눈이 떠지는 그러니까 사탐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강평 중에서도 이실직고 수강평을 따로 들어보세요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할 거야 이실직고를 통해서 한지가 정리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건 꼭 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파이날도 그런 말을 듣지만 이실직고가 더 셉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냥 토요일날 대치강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로는 또 약간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업로드는 그냥 월요일마다 한다 그래서 22일날 첫 업로드 월요일날 뭐 토요일날 월요일 수도 있는데 22일로 알아두세요 편하게 그 다음에 8월 26일 여름특강 기간에 끝나게 되고 아마 지리가 분량이 적은 사탐 감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탐 감옥 중에서도 동종 또 동종 우리 한국지리 다른 사이트 선생님들 대비도 상당히 선생님 강자가 여름특강이 짜임새가 있고 짧습니다 선생님이 또 효율성이 모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6주 만에 전 범위를 싹 정리를 해드린다 아 여름특강이 끝나야 여름특강 아니야? 여름방학에 끝나야 여름특강이 그게 가을까지 가는 게 여름특강이 아니잖아 그럼 자 강자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돼요 아 농업 그럼 농업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말할 수 있어요 출제의 구조 그 다음에 출제의 초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구조와 초점 그리고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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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또 필살기 필살기라는 게 자기가 힘들 때 시간 안 들이고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주잖아 출제 빈도가 높은 녀석을 암기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수업 전으로다가 철저하게 그거를 각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두에 둘 것은 이 기자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개념 이후 강자들은 출제의 어떤 비중이 훨씬 높은 입문지리부터 열세내 문제가 출제되는 입문지리부터 거꾸로 정리를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 시험을 잘 보는 애티튜드 태도 루틴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기자 때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꼼꼼히 읽는다 모르면 패스 모든 문제마다 그거를 팝업창으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문제 딱 선생님이 풀 때 보면 팝업창으로 꼼꼼히 읽는다 모르면 패스가 뜰 겁니다 들어보시면 알아 항상 들으면 또 다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문제도 이번에 40% 갈았어요 아마 이번 이실직고에서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의 퀄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풀면서 선생님 스스로 감동하는 그런 퀄러티가 보였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난이도의 150문화 이번 6월이 조금 쉬웠는데 선생님도 난도 조절 어떻게 할까 했지만 역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이례적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전히 구경수에 지쳐서 사탐에게 어떤 아직 많은 애정을 쏟지 못하고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 강좌를 통해서 그냥 확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의 20년 넘는 노하우로 오케이 자 무슨 느낌이 좀 굉장히 비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여름방학 때 역시 매 강좌마다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어떤 선생님의 준비와 열정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